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지효야, 이리 와. 지효 오늘 완전히 패션이. 지효 뭐야, 시상식이야. 언니 오늘 되게 시크하지? 예쁘다. 짱 멋인데. 보통 이럴 때는 뭔가 좀 스타일리스트 바뀌었다든가. 루키 몬스? 바꼈어요. 그죠? 네, 네. 진짜 아시네. 보여주겠다는 거죠. 귀신 같네. 존재감을 드러내요. 퍼포먼스, 퍼포먼스. 근데 오늘 손민이가 되게 신경 썼어요. 한 번 찝어줘야 하긴 할 것 같아요. 예쁘다. 이상해. 너무 차려입고 와. 왜 이래? 왜 이렇게 신경 썼어? 오늘 이유가 이유가. 이걸 왜 찍어야 되나. 이거 연결된 이야기예요. 이게 무엇이냐. 소민이의 밀정이야. 소민이의 밀정이야. 밀정이야. 잡았어요? 아직 못 잡았어? 석진이의 석진도 석진도 제가 알았었잖아요. 알았지 알았지. 전소민은 왜 무슨 녹화인지 장소를 다 알더라고. 누구한테 들으시는 거예요? 있어요. 내일은 노비 옷을 입을 거예요. 어떻게 알아? 도대체 누구야? 오늘 손님이 오시잖아요. 놀라지 않더라고 문을 여는데. 지금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민이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알다 보니까 의상 스타일과 그날 녹화에 따른 컨셉. 거기에 따른 스타일을 다 준비를 해요. 벌칙까지도 알고 있어서. 입이 너무 커졌어. 근데 이 악의 고리를 끌어야 됩니다. 끌어야 돼요. 악의 고리를 끌어야 됩니다. 제가 여러분 그동안 그래서 알게 모르게 소민이가 어디에 과연 밀정을 심었는가 봤어요. 우리 연출진은 없어.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이거 지금 연출진에서 과감하게 소민이한테 정보를 못 줍니다. 그럼 작가님 쪽이야. 작가님 쪽도 아니야. 그럼 카메라 감독님 쪽은 아닐 거 아니야. 지금. 잔여이야. 잔여일 수도 있어. 강찬이 형. 강찬이 형 아니에요. 강강찬이 형. 거미는 당신이었어. 강강찬이. 강찬이 형은 왜 아니냐. 강찬이 형은 목 디스크 수술 때문에 3개월을 남아지 못하는데. 그 안에 알았지. 그 안에도 계속 소민이가. 있었어 있었어. 즉 강찬이 형은 용의자 선석에서 최애 아니에요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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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누구지. 곧 전소민의 밀점. 밀정을 찾기 위해. 그 프로젝트를 시작해봤습니다. 우와 짜리도다. 담아내는 거죠. 그렇죠. 너무 웃기다. 밀정을 잡아라. 바로 그 무관심한 애가 제일 스파이 같지 않아. 범인을 바로 송지훈. 너야. 지훈훈아. 빵이야. 지훈훈아. 너야. 너야. 차이 mocking 폭고. 윙의 소 ﷻ과 땅이 합류해 challenges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